조선개혁방송 서울에서 만드는 조선개혁방송은 인민과 간부들 청년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국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4일 일요일 조선개혁방송을 시작합니다 조선개혁방송 내일 새벽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단파 7505kHz에서 1시간 동안 방송 내일 밤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단파 7600kHz에서 1시간 동안 2시간에 걸쳐 여러분들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먼저 국조선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김정은 생일 특집 방송 두 번째 시간으로 김정은 위원장 정치방식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의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달빛알의 음악 환태진입니다가 방송됩니다 2019년 1월 13일 북조선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3일 북조선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북조선 지역은 고기압의 영상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쪽 일부 지역은 가끔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1월 13일 아침 제일 날씨입니다